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 이제 60강 입니다 아 60강에서는 요 뭐 하자마자 구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자마자 에쥬스네즈죠 에쥬스네즈 아 이것도 바로 기본 예문을 보시면 에쥬스네즈에요 얘는 이제 부사절을 이끌죠 그래서 뭐 하자마자 그래서 에쥬스네즈 I left the house 죠 내가 그 집을 떠나자마자 it began to rain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제 아 이 에쥬스네즈 랑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또 이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까지도 이제 알면 되게 좋은 거죠 아 대표적으로 노후 순월 된 구문이죠 에쥬스네즈가 이렇게 노후 순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 컴마가 그쵸 접속사 이렇게 된 으로 바뀌는 거에요 그리고 노순월이 부정어니까 부정어가 앞으로 가게 되면은 도치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가 도치가 되고 아 그리고 과거 완료로 시제가 바뀌죠 그쵸 그래서 이 left 가 지금 과거 완료가 이렇게 된 거죠 에쥬스네즈는 노순월이 된 거고 그리고 요 콤마는 이렇게 된 으로 바뀐 겁니다 뒤에 it began to rain 은 시제가 같죠 예 얘는 이제 같게 되는 거고 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 드릴 게 뭐냐면 어 저도 이제 학창시절에 그렇게 배웠는데 노순월 된 구문에서는 여기에 과거 완료만 과거 완료만 온다고 배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기가 과거 시제가 올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양한 어 영어 원문들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에쥬스네즈 구문이 노순월 로 바뀔 때 이렇게 과거 완료로 그렇게 바뀐다는 거 알아두세요 근데 이게 완전히 그쵸 무조건이 아닙니다 과거 시제가 노순월과 함께 쓸 때도 있어요 해석은 같아요 내가 그 집을 떠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다 라는 거죠 노순월 된 말고도 hardly scaresly가 이 노순월 대신에 쓸 수도 있는 거죠 hardly 대문자로 쓸게요 hardly가 앞에 오거나 또는 scarcely 이게 앞에 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hardly scaresly가 노순월 대신 앞에 올 때는 뒤에 when이나 그쵸 before이 올 수 있습니다 뜻은 다 같아요 뭐뭐 하자마자 내가 집을 떠나자마자 비가 오기 시작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되셨죠 자 그리고 또 뭐뭐 하자마자 구문이 뭐가 있냐면 이 명사 접속사 구문이죠 그래서 더 모먼트가 원래 순간이라는 명사인데 그런데 얘가 접속사로 쓰입니다 asus 내지와 같아요 그래서 더 모먼트 he saw me죠 그가 나를 보자마자 그가 나를 보자마자 he ran away 도망가 버린 거죠 더 모먼트와 이제 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 명사 접속사로 더 인스턴트가 있습니다 더 인스턴트가 있고 그리고 더 미닛 그죠 요 세 가지가 명사 접속사로서 뭐뭐 하자마자가 되는 거예요 명사 접속사 말고요 여기 이 더 모먼트 자리에 부사 접속사 세 가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앞에 디렉트리 그죠 다이렉트리 라고 볼 수도 있고 디렉트리 그리고 인미디어뜨리 인미디어뜨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턴트 리 자 요게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 컵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얘를 뭐뭐 하자마자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ing도 뭐뭐 하자마자죠 온 ing 그쵸 얘도 뭐뭐 하자마자 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다 하자마자 구문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제 우리 또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패턴 문장을 통해서 자 첫번째 보시면은 하들리 보이시죠 하들리가 보이는데 얘가 문두로 빠지지 않으니까 도치가 안된 거예요 하들리를 앞으로 빼면 도치가 되겠죠 하들리 다음에는 when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스테이션에 도착하자마자 그 열차가 출발했대요 아시겠죠 자 이 하들리를 앞으로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들리를 앞으로 빼게 되면 도치가 일어나서 head he가 되겠죠 head he got to the station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는 when 블라블라 이렇게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에즈슨에즈 보이시죠 뭐뭐 하자마자 그래서 그 태양이 위로 떠오르자마자 그쵸 어떻게 했습니까 I got out of bed죠 침대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went to the window 창문으로 갔다 그쵸 자 그 다음에 immediately 이게 부사 접속사죠 그래서 이 버튼이 눌려 지자마자 bpp니까 눌려 지는 거죠 그 버튼이 눌려 지자마자 the mine mine이 뭐예요 지뢰죠 지뢰 지뢰가 어떻게 됐습니까 폭발하는 거죠 되셨죠 예 그 다음 또 넘어가서 인스턴트 나왔는데 이게 명사 접속사로 뭐뭐 하자마자죠 네 뭐뭐 하자마자 그가 뭐 하자마자 entered 들어가자마자 그가 들어가자마자 나는 so가 보았다도 있지만은 뭔가를 알았다는 것도 있죠 by his face니까 그의 얼굴에 의해서 그쵸 그의 얼굴을 보고 뭐 그 정도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의 얼굴로 뭘 알게 된 거예요 대디어를 알게 된 거죠 he had not been successful 그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쵸 그의 얼굴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자 그 다음에 어 여기도 no snarl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 된이 있죠 얘가 지금 원래는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은 도치가 일어난 거죠 도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써볼까요 no snarl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head pp 가 아니라 과거잖아요 그죠 예 여기가 꼭 과거 완료가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과거 시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가 이렇게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더 월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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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아우로구 아우로구 히스 마우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된 써주고 이하의 내용이 오면 되겠죠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가자마자 나가자마자 그는 뭐 하기 시작했어요 예 컵 기침을 하기 시작한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스케어 슬리 다음에는 비포리 뒤에 웬이나 비포리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그가 그 문을 열자마자 그 절 자마자 그 한 남자가 한 남자가 러쉬드 인이니까 안으로 달려 들어온 거니까 난입을 한 거죠 그쵸 난입하다 러쉬 인 난입을 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마자 한 남자가 난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들리 보이시죠 예 그리고 뒤에 비포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번째 와이프가 죽자마자 죽자마자 그는 다시 결혼을 한 거죠 그쵸 예 다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하들리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이것도 도치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자 다이렉틀리 또는 디렉틀리 자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 디렉틀리도 하자마자가 되겠죠 푸트다운 다음에 리벨리온이 나왔는데 리벨리온은 뭐예요 반란이죠 반란을 푸트다운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진압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그 반란을 진압하자마자 새로운 새로운 반란이 브로크아웃 발발했다 발생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모먼트죠 이것도 뭐뭐 하자마자죠 내가 노아크드니까 이제 두드리는 거죠 그 문을 노크하자마자 그녀가 열었다 그 문을 그쵸 여기서 잇은 도어가 되겠죠 도어가 자 뭐 별로 어렵지 않죠 뭐뭐 하자마자 구문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엑서사이즈 문장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문장 통해서 또 복습을 해 볼게요 자 애주스 내주죠 뭐뭐 하자마자 그죠 뭐 하자마자요 너가 기브업 포기하자마자죠 뭐를 포기합니까 trying to get help니까 도움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는 거죠 자 누구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해요 from others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자마자 포기하자마자 그리고 그리고 또 뭐 하자마자요 기브업이 동사 1번 become independent and self-reliant 가 두 번째 동사고가 되겠죠 너가 그걸 포기하고 independent 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독립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self-reliant 도 뭐예요 똑같습니다 얘도 독립적인 자립적인 이라는 뜻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독립적이 되고 자립적이 되려고 하는 순간 하자마자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자마자 너는 시작할 건데 뭘 시작해요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 길로의 여행을 시작하는 건데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의존하고 그러는 것은 그냥 그렇게 의존하면서 살지만 그것을 끊고 내가 자립하겠다 독립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길을 시작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there is the other 가르침의 오버컬스 가로 묶어주고 있는데 뭐가 있어요 이 티칭의 기술이 있는 거죠 가르침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죠 그것은 가르침의 기술이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어려운 기술이고 그리고 이것은 요구하는데 뭘 요구합니까 long experience 니까 아주 긴 경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는 거죠 이것을 자 더 모먼트죠 뭐 하자마자 뭐 하자마자 우리가 노력하자마자 뭐 하려고 컨트롤 하려고 즉 우리의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자마자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되셨죠 예 자 넘어갑니다 자 3번 보시면 make yourself at home 이에요 자 make oneself 다음에 at home 하게 되면은요 이게 느긋하게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make yourself at home 하게 되면은 느긋하게 쉬세요 라는 말입니다 라고 그가 말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if you want a drink 그렇죠 너가 이제 그 뭐 한 잔의 음료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ask the boy for it 그것을 위해서 그 소년에게 요청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I will get back 나는 돌아올 거다 그렇죠 get back 나는 돌아올 건데 as you said as I've got through with my business 여러분 get 다음에 get through 그리고 with가 나오면 얘가 뭐예요 얘가 바로 finish입니다 그렇죠 ~~을 끝내다 뜻이에요 내가 뭐 하자마자 끝내자마자 내 일을 끝내자마자 나는 돌아올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시고 싶은 게 있으면 그렇죠 저 소년에게 요청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여기 scarcely 보이시죠 그리고 저 뒤에 가니까 여기 웨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scarcely 지금 문두로 안 뺐으니까 도치가 일어나진 않았죠 그래서 나는 열자마자 내 입을 열자마자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to issue 는 뭐예요 이슈는 뭔가를 발하다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명령을 말하기 위해서 발하기 위해서 내 입을 열자마자 eagle soldiers 열정적인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war rushing into 어디 속으로 막 뛰어 들어가는 거죠 포트는 뭐예요 요새죠 요새 누구의 요새 적의 요새로 막 돌진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비록 뭐뭐 이지만이죠 도우는 비록 뭐뭐 이지만 그들이 즉 그 열정적인 군인들이 알고 있을지라도 뭘 알고 있습니까 대디아의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즉 그들이 war marching marching도 이것도 들어가는 거죠 러시와 거의 동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요 더 자우스 오브 데스니까 이게 뭐예요 이 죽음의 턱주가리죠 이거를 이제 사지죠 사지 그러니까 사지로 그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열정적인 군인들이 알고 있을지라도 이들은 바로 적의 요새로 그렇죠 돌진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필요한 명령을 바라기 위해서 입을 열자마자 입을 열자마자 이 군인들은 사지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진의 요새로 막 돌진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셨죠 네 넘어갑니다 자 5번 6번 자 여기 노순을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대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뭐 하자마자 내가 그와 접촉하자마자가 되겠죠 Coming to contact with는 누구누구와 접촉하는 거니까 내가 그와 접촉하자마자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결심했어요 뭐하기로 To get to know him well 그를 잘 알기로 그렇죠 그를 잘 알게 알게 내가 그를 잘 알려고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Never in my life인데 이 부정어 또 앞으로 튀어나와서 도치가 된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나는 결코 그렇게 강하고 즉각적으로 이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렇죠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그렇고 자 네버가 있으니까 부정 부정어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한 번도 네버는 경험을 말하는 거고 지금 have a pp니까 현재 원래의 경험이 되겠죠 내 삶에서 한 번도 나는 그래 본 적이 없다는 얘기에요 어떤 경험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나는 아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한 번도 그렇게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attracted 되어지는 거죠 be attracted 니까 이끌려 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에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라도 어떤 사람에게라도 내가 그렇게 막 강하게 즉각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이끌림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완전한 킹덤 왕국을 가지고 있죠 그 왕국에서 어떤 이 왕국은 어떤 왕국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스리는데 그렇죠 홀로 다스려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뭘 할 수 있습니까 what we choose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우리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홀 킹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be it 이렇게 나오면요 요거 양보의 표현입니다 비록 뭐뭐 일지라도 비록 그것이 그렇죠 그것이 아주 현명하거나 또는 ridiculous는 아주 좀 이렇게 우스운 거죠 우스꽝스럽다고 할지라도 또는 거칠거나 쉽다 할지라도 또는 인습적이거나 이상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만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홀 킹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directly 표현 나왔습니다 뭐뭐 하자마자 우리가 step out of that kingdom 바로 그 왕국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렇죠 벗어나자마자 우리의 개인적인 행동의 자유가 우리의 개인적인 행동의 자유가 이게 주어져 뭐가 되는 겁니까 becomes qualified 제한을 받는 거죠 그렇죠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자유에 의해서 되셨죠 네 요정도로 하겠고요 뭐 이게 지금 문장 두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문맥을 파악하기 어려워 조금 쉽지는 않아도 제가 다 지격은 해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여러분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